첫 번째 섹션, 왼발을 시작합니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땡랑 니카바 할 때 1시간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땡랑 니카바, 오른발 차차차 스텝, 스텝, 록 스텝, 왼발 라크 니카바, 호워드 라크 니카바로 중심이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왼발 위치, 왼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호워드 스텝 놓자마자 오른발 스윗.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스윗 동작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비하인드 3분의 1턴, 오른쪽으로 스텝, 왼발 킥, 4분의 1턴,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세 번째 섹션, 투에 골드,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면서 힙범프, 왼쪽 힙범프, 오른쪽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턴, 마저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스윗, 총 2분의 1턴입니다.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샷셋,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네 번째 섹션, 터치, 왼발이죠.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백, 클로스, 왼발 포워드, 왼쪽으로 2분의 1턴, 백, 마저 4분의 1턴, 왼쪽으로 사이드, 샷셋. 다섯 번째 섹션,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 왼발 크로스, 사이드, 홀드, 앤, 크로스, 워날드 풀턴을 할 거예요. 이번에 1턴, 맞아. 이번에 2턴 하면서 오른발로 수비. 여섯 번째 섹션, 오른발 세일러 스텝, 왼발 세일러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비사이드, 사이드, 비하인드, 비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힘 놓을 시계탄대 방향.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and 1.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5, 6, and 7, 8, 1.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and 7, 8, 1. 1, 2, 3, 4, 5, 6, 7, 8, 1.